포켓몬 서버 포켓몬 서버입니다 생일이 끝나가요 지방님 생일 축하해요 뭐여 황사에요 여기도? 아 나 지금 총 쏠뻔했어 아 오버워치 하다가 아크하면 적응이 안되고 화면 돌리는 것도 적응이 안되고 야이씨 처음부터 왜이래 야 이거 내 아크 문제가 아니라 서브 문제 같은데 야이씨 나 뭐한테 맞았어? 메가 비드릴? 나 왜 여기서 태어났니? 초식에서 태어났니? 웨스트인데 자 레벨업 아크에서는 쉬프트가 달리는 거죠 야 마우스 너무 핑핑돈다 별빙도 고멘후보 가능하죠 레벨업 배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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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작업 됐어 우선 이정도만 해 1번 플린트도 있어야 돼요 뭐야 이거? 아이 나 이 빌어먹을 어둠이 소환하는 지드키도 있어? 뭐 할거에요 아 잠깐만 물결표시 아닌가? 뭘로 해야지 음성채팅이 되지? 뭐였죠? 아 그 음성채팅 기능이 뭐였지? 하피 잉크 테크 모두 없어지댑니다 나 우선 여기서 레벨업을 할까요? 옷도 배우고요 나는 레벨업을 해야돼 피가 음성채팅입니다 피 아닌데? 비? 아 비가 음성채팅 포켓몬 서버 가와이아죠? 아 나 마우스 너무 핑핑 돈다 오버워치 하다가 아쿠 왔더니 적응이 안된다 이 뛰는거에요 걷는거 뛰는거 이게 마우스 웨이클링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우스 웨클릭 c 버튼 안돼 u 뭐야 이거 풀도 못캐고 아 풀캔다 푸으으으으으으으 reserves 마우스 웨클릭은 그냥 액션인가봐요? 꼴 올드ห둬 탔는데 제가 안 보이죠 시프트 마우스 우클릭 왜 이리 귀엽냐 거북이 마우스 왼클릭이 물대포에요 뭐 얘는 풀도 못 캐고 얘는 또 뭐야 포켓몬 만화를 거의 안 봤어가지고 어디민 타고 있고요 캐릭터 이름을 모르겠어요 다 타고 가버리네 다행히 물도 앞에 있죠 리자몽 메가 진화하라던데 이게 물대포래요 마우스 맹클릭이 물이 안 나가는데 얘 꼬북이 아닌가 가자 꼬북몬 나쁜 놈들을 처치하겠어 야 어딨니 얘 이거 기존 꼬북이에 거북이에 꼬북이 스킨이 낀 건가요 적이 없어 이거 초식섬이구나 물에 들어가 볼까요 시빌님 2차 회의 때문에 지금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회의 재밌게 하고 오세요 얘 이러고 미끄러지듯이 가네요 지금 액션을 좀 바꿔주지 기가 테이밍 기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저보고 그 서버까지 가가지고 해달라지 기가 충분히 혼자 해요 나 왜 얘는 안타져요 아 뭐 여기 적도 없고 지금 나의 레벨업 200 200 헬스에프트 블리즈 뭐 이리 많이 올라가요 뭐 보러가요 아 잠깐만 씨 키가 뭐였어 뭐 보러가요 그래요 보러가요 아 이 상태에서 또 그거 못먹어 아 아 그 얘네 진짜 업데이트를 왜 이따구로 하지 저건 또 소유권이 있는거였어요 배고픔이 안차 뭐 이래 그지같아 아 열매여서 그랬네요 이 꾹 누르세요 아이템 마우스 누르고 이 누르세요 템 옮길 때 T 되고 템 버릴 때 O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나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게 뭐 소유권 있잖아 이거 파란거는 어둠인거인가봐요 나 고기는 다 내꺼 아우 진짜 마우스 너무 핑핑돈다 적응 안된다 저 꼬부기 타면 되요? 뭐 타고 가요 나 왓? 리자몽이 뭐야 아우 마우스 왱클릭 겁나 귀여워 마우스 우클릭 와우 C버튼 C버튼 안돼요 얘도 깡지 너 거기서 왜 울어 아 나 아까 비드를 얘한테 죽은거였어 벌한테 김혁은 님도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 갈까요 우리 지금 뭐하러 가나요 얘 지금 준비중이에요 후진이 안돼요 저 벌소리겠죠 와 겁나 쎄 나 피 왜 이리 안 차요 고기 구워진건 다 내꺼 고기 구워진건 다 내꺼 꼬리 위에 앉아있었죠 깡지 너 기다려봐 이동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꼬리에 타고 있죠 얘 수컷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굵고 길쭉한 게 튼튼하기까지 하면 수컷이야 무조건 볼까 확인할까 수컷 맞네 나 피가 안 차요 근데 추워서 그래 5쯤 만들어있지 야 이 정도 찍었으면 됐잖아 충분하잖아 푸드 옥시 헬스 무브스피드 나 업데이트 왜이러 많지 나 더이상 배울게 없는데 야 이속을 300을 찍어? 이거 사치잖아 야 이속 300 이속 300 포켓몬끼리 교배시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아 물 위를 달리지는 못하네요 옛날에는 옥시 찍으면 헤엄치는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 옥시 찍어도 헤엄치는 속도 똑같죠 이속 찍어야 돼요 피 겁나한 차 땅지 그러니까 너 거기 왜 올라갔니 우리 언제 이동할까요 시빌TV 너무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이동관님 콜라형 어서와요 하요 하요 아우 이 죽음의 노래 차고 있는데 님 체력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까는 좀 추워가지고 차오르는 동시에 피가 깎이고 있어서 본전이었는데 이제 이거 포티튜드 그걸 찍어놨더니 인내를 찍어놨더니 차기 시작하죠 깡지가 어디서 매우냐구나 아 아파 이거 뭐야 얘 뭔데 얘도 몬스터요 개불같이 생겨가지고 개불같이 생겨가지고 개불같이 생겨가지고 500 레벨 500 기불로 야 씨 폭탄 몬 날라받았더니 저런 괴물도 있어 야 죽지도 않아 깡지가 어쩌자고 옹호아 데리러 가야되니 너 나 이거 마우스 설정 좀 바꿔야되겠다 기가 발견 기가 왜이리 얌전히 있어 기가 이거 사냥할거에요 와우 샷건 오우 이속방 이속삼패 레벨 몇이에요 저 만원경이 없어요 네 120인거 같은데 테이밍 할까요 기가 어떻게 보니까 좀 불쌍하다 좀 불쌍하기도 해요 야씨 기어가는데 이렇게 빨라 이쪽으로 볼게 없어 보고싶다 기가 아 이분들 이렇게 이속바른데 어떻게 뛰어댕겨 기가죠 네 들어가세요 함승현님 잘자요 우리의 치탕이 저거 죽일거에요 저거 테이밍 할거에요 땅속에 숨었다 남았다 원래 기가가 분화구에 오면은 저렇게 땅속에 들어갔다 남았다 하나 저거 테이밍 할거에요 테이밍 콜 근데 저 샷건이 지금 그건가봐요 스카님이 한방에 기절시켜요 기절다트가 아니구나 기절다트가 아니구나 그걸 어떻게 한번에 기절시켜 낑겼다 뭐야 한번에 기절시킨다고 뻥은 있는대로 쳐놓고 왜 안돼 한 번에 어머니가 아크산으로 절대 게임에 돈쓰지말래요 빨리 커서 독립해야지 안 떨어질게 조심조심조심 안 떨어질게 조심조심 안보여 안보여 보고싶다 기가 나 왠지 여기서 떨어질거 같지않아 이것봐 오우 다 기절했넷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이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Smash 절대 낙댕 같은건 아니고 기가 120 맞네 테이밍 배율 뭐예요 모르겠어요 오버워지 선물 받으면 돈 모아서 원가 들을 순 있어요 테이밍 배율 되게 높네 지금 다시 말해 콜라님한테 오버워지 사달라는거죠 얘 왜 못타? 어둠일꺼야? 겁나 크다 진짜 기간을 안만 봐도 커 야이씨! 아 이소 겁나 빨라 뭘요 이거? 나 안전거 없이 못타요 안전거 없이 못타 나 레벨업 몇치야? 95 벌수 95야? 하하하하 제가 이속을 늘상 한 120 찍었나? 무브스피드 702? 미친듯이 빠르네 이거 가지면 뭐해? 오와우 이속 빨리 머리 좀 길러라 섹시하지가 않다 이거 그거 하지 않아요? 며칠 뒤에 머리 빡빡 민 박그네? 땜통도 좀 보이고 기가 안경 쓰니까 별로 안이뻐 뭐 같은 부조공끼리도 때려? 알겠는데요 해냉 잘 못할 땐 나도